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하기, 지금 연예계 일을 하기 전까지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음식 만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먹고 살자고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 불러서 저녁 같이 먹고 있는 것은 무척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365일 샐러드에 양초에다가 불붙여 놓고 이렇게 식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자신 있는 음식은 모르겠네요. 휴전이라고 해야겠죠. 저도 우리 옆에 계신 양 셰프님처럼 어떤 매일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힘든 오랜 시간의 교육을 받고 그런 식으로 요리를 배운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직업 삼아서 어깨너머로 배운 요리이기 때문에 저도 제 주방에서 제 집에서 요리하면서 배우는 스타일이어서요. 모르겠네요. 양식이 더 자신 있을지 한식이 더 자신 있을지도 잘 모르겠네요.